예수님의 본문 마태복음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재미있는 진정한 예수호살림에 다양한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도움되시는 것들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 참 감동스러운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체크했는데 당시 바리세파나 기득권층이 예수님 말을 안 듣죠.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보세요. 실제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왔을 때 기존 지식인들, 신학의 대가들이 있었죠. 기존에. 라비들, 바리세파들이죠. 다양한 율법학자들. 기존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거예요. 신학에 대해서. 하느님 전문가가 수두룩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양반들의 권위를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았죠. 글로 배운 애들 저리가. 율법에만 집착하는 애들 저리가. 니넨 천국 못 가라고 딱 쳐버리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본인은요. 난 아버지랑 하나야 하고 질러버립니다. 이게 환대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요. 또 이런 강의 하나만 해도 환대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 흉내내서 제가 이렇게 한다면. 지금 그럴 거예요. 벌써 신학교수님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축적된 논문이 얼마고. 지금 성경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쌓여있는데. 몇 천 년이 쌓여있는데. 우리가 신학과가 만들어진 이후로도 또 엄청난 자료가 쌓여있고. 내공이 있는데. 그걸 다 개무시하고. 아 예수님의 성령은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얼마나 건방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때 기존 학자들의 권위를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너네 아버지 몰라. 난 아버지 제일 잘 알아. 아버지 이러셔. 딱 해버리면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하셔도. 어디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과 교수님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도 잘 아세요. 이해가 안 된다. 근로 배운 사람들하고 성령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누구나 다 성령 알죠. 그런 일이에요. 성령과 하나 된다는 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성령이 자리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성령과 믿음의 관계. 굳건한 신뢰가 형성되고 성령 속에서 모든 양심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불교식으로 육바라밀로 얘기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보시를 해야 보이 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중에. 안 그러면 그냥 본인이 체면 때문에 한 인간적인 보시 자선이 돼요. 보이 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중에. 안 그러면 그냥 본인이 체면 때문에 한 인간적인 보시 자선이 돼요. 그런데 바라밀이라는 건 불교에서요. 바라밀을 어디다 붙여주냐면 바라밀은요. 신성한 마음으로 했을 때예요. 양심 그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베풀어야 보이 바라밀.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 바라밀이 되죠. 성령 안에서 인욕을 해야지 진정한 인내 바라밀이지. 안 그러면 억지로 참는 화병 걸리는 인내죠. 성령 안에서 정지는 성실해야지 그게 진정한 성실 바라밀이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지 선정 바라밀이고. 그냥 성령은 안 느껴지는데 혼자 명상한다고 몇 시간씩 앉아있다고 해서 진정한 신성한 선정이 못 돼요. 성령 안에서 지혜로워야지 그게 진짜 지혜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인간적인 지혜. 머리가 좋아서. IQ가 좋아서. 기존 책들을 읽으면 달달 외워져서. 기존 책들을. 제 책도 그런 분들 있을걸요. 참나체험 해야만 이해되는 제 책들을 머리가 좋아서 앞뒤로 다 외우는 분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멋진 ppt까지 만들어서 저보다 더 멋있게 강의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본인은 모르는 물건을 팔고 계시거든요. 저는 애용하는 물건을 팔고 있는 거고. 그분은. 애용하는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고 머리가 좋아서 이해해가지고 개념화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데 지도를 열심히 만들어서 팔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가봤어? 그러면 모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게 경계한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셔. 성령 안에서 뭐든지. 지혜도 성령 안에서 자명하다고 인가가 나야 돼요. 성령 안에서 자명. 이렇게 인가가 나는 그런 선행. 그런 기도. 그런 지혜라야.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의 학문이 축적된 그 개념의 축적 가지고 지식의 축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제일 잘하라 했던 사람들한테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면 끝인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써놨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세파들이 볼 때 예수를 보면 예수 말을 들으면 자기를 또 홀려요. 말이 그럴싸하거든요. 자기들이랑 달리. 성경에 나옵니다. 왜 저 양반은 우리랑 달리 말에 권위가 있지? 왜 저 사람 말은 권위가 있지? 우리한테 없는. 왜? 자기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묘사를 잘한다고 칭찬받는 모범 학생들의 모임인데 저 양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 얘기를 해버리니까 생생함이 다르죠. 힘이 딸리죠. 지혜가 이쪽은 인간의 지혜고 저건 하나님의 지혜인데 지식이 얼마나 있냐. 논문을 몇 편 읽어. 논문을 몇 편 써봤냐.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주제가 하나님이니까. 주제가 다른 분야 하면 그 분야에 제일 실감난 체험한 사람이 그 분이 쓴 논문을 제일 최고로 쳐야겠지만 이 신의 문제에 와서는요. 신을 직접 만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신에 대한 기존 논문보다 더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를 주제한다는 건 경영한다는 거죠. 천지를 경영하시는 아버지시여 이것을 이 지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에서 지혜롭다, 머리 좋다, 똑똑하다 하는 자들한테는 이걸 보여주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꼭 애들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식이 없는 순진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주시고 이 진리를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으신 것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성부 외에는 성자를 아는 자가 없고 성자는 성부 그대로, 성부의 뜻 성령의 뜻 그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성부가 아니고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자, 보세요. 또 이제 여기서 불교의 불복승 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성령이 성부의 영이니까 성령의 뜻, 성부의 뜻 같죠. 성부의 뜻 그대로 사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령이 아니고는 성자, 소구를 아는 사람이 없죠. 이 말 이해되시죠? 세상에서 지혜에 있다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는 성령 그대로 살아가는 성자만이 학자가 아니라 성자만이 아버지 뜻을 그대로 알고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자가 없고 보세요. 그리고 아들과 또 성자와 누가 있죠? 성도요. 성자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성도입니다. 성자와 아들의 소원대로 이런 개시, 아버지의 개시를 받는 자 성도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자, 여기 이해되세요? 성부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삼일체만 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주로 얘기하는 삼일체는요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성부, 성부 예수님이 주로 얘기하는 삼일체는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도 이게 불교의 불법승이랑 똑같습니다. 즉 부처가 따르는 게 뭐죠? 법 성부에 해당되는 게 법이고요. 법 그 법을 온전히 구현한 사람 불, 성자 그리고 성자를 따르면서 성자가 갖고 있는 법을 배우는 이가 누구죠? 진리를 배우는 이가 승, 승가 승가에 해당되는 게 성도 자, 이해되십니까? 불법승에 해당되는 이 성부, 성자, 성도의 삼일체 자, 얘기가 예수님 글에서는요 요 셋의 삼일체가 계속 강조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아예 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고 이 삼일체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삼일격이라는 의미에서 삼일체가 아니고 이 세 존재들의 하나됨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예요. 애초에 성부의 뜻 그대로 사는 존재가 성자 성자와 하나가 돼서 성부와 또 연결된 이가 성도 결국 성부 안에서 모두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예요. 여기도 이 세 존재들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삼일체가 있습니다. 불교로 치면 불법승 삼일체인 거죠. 불법승이 하나니까 우리가 불법승에 귀한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불법승을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해서 불법승 산보에 귀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요. 왜? 다 진리 덩어리예요. 결국 여기도 성령 덩어리예요. 성부 성자 성도는 성령 안에서 다 하나되어 있어요. 이해 되시죠? 안 그러면 성도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세습하면서 우리 교회 내 교회 찾는 이분들은 성도일까요? 올바른 성도일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된 양반들일까요? 이름만 교회이지 이름만 교회이지 성도가 아닌 분들이 태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교회에 성도들로 꽉 차 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지상천국이 왔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자가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불교 신자보다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그런데 그분들이 진정한 성도였다면 아마 여러분 동네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왔을 거예요. 특히 한국에는 왔을 거예요. 편의점보다 몇 배가 많아요. 교회가 이 정도면 와야 돼요. 이래도 안 오면 예수님이 뭔가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성자가 의심스럽거나 성도가 의심스러운 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왜? 안 되니까 의심해 봐야죠.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고 계셔서는 답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라야 성부라야 성자를 알아주고 성자와 성도라야 성부를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 딱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아마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제 강의 기존 신학자들이 듣고 있으면 바로 이단 딱 그럴 겁니다. 이단 삼단 사단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 당시 예수님도 그런 소리 바로 들었어요. 저거 이단이네. 네 이상하게 말이 권위가 있네. 이상하게 끌리네. 나도 좀 믿고 싶은데 저걸 믿으면 내 모든 게 날아가요. 자신들의 기득권. 그래서 예전에 그 바리세파 중에 니고데모 같은 양반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서 몰래 찾아와서 물어보고 그래요. 그거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더 주십시오. 지금 학당도 그렇죠. 스님 뭐 이런 분들 몰래 찾아와서 교수님도 몰래 와서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공부해 보세요. 왜냐. 아니 신학을 연구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구하는데 그분들이 연구하는 건 신에 대한 인간의 해석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 만나면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이. 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막 해석하려고 덤비다가 저런 해석은 좀 이상한데 저런 거 논문이 안 되겠는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보시면 그랬을 거예요. 그냥 날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살아가는 보세요. 성령 안에서 이 온전해진 성자와 자 보세요. 이건 불 불 자체예요. 성자는 원래 우리랑 똑같은 재질인 쇠공인데 타오르는 쇠공이에요. 불덩어리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옆에만 가도 우리도 같이 불 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타오르고 있어요. 성자만큼은 안 타올라도 꽤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그 열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성자를 좀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로부터 떨어지지 마라. 나로부터 떨어지면 식는다. 이 말을 하셨는데 성도가 성자로부터 딱 분리되는 순간 확 식어버려요. 왜? 원래 성부랑 결국 성자를 통해 성부랑 연결돼서 타올랐던 건데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신성과 멀어짐으로써 식어버립니다. 스스로 타오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떨어진다 만다 이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성자 옆에 가야 타오르는 분들은 연결됐을 때만 타오릅니다. 이런 사정들이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나로부터 멀어지지 마라. 너 식는다. 너 쇠공이다. 지금 본인이 뜨거운 줄 알아요. 지금 막 성자 옆에 있으니까 막 뜨거웠거든요. 야 내가 이랬구나 하고 신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면 확 식어버려요. 이게 우리 종교 나가면 너 망할 거야. 이게 저주가 아니고요.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 아시면 예수님 말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나랑 연결하자 하는 얘기. 나랑 하나가 되자. 수고롭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되게 지금 힘들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하고 분리돼서 혼자 차가운 쇠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 쥐고 있는 자들아. 너 진짜 힘들어 보인다. 하느님한테 좀 맡겨야 되는데 혼자 생으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보여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랑 접속하자. 나랑 접속하자. 하느님을 보세요. 하느님은 무형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하고 만나라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나 보이지.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된 사람같이 보이지. 나랑 지금 접속하자. 나랑 친해지자. 나랑 교제하자. 내 열기를 복사해가라. 그러면 너도 뜨거워지고 알고 보면 그 열기가 너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거 알 거다. 그럼 너도 스스로 타오르는 존재가 된다. 나처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이 성자다. 이 얘기를 거만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는 정말 너희보다 나를 높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니는. 그러니까 내가 뭐 위대한 존재라 무조건 내 말 들으라고 나랑 연결하자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연결하자는 거고 너희가 지금 나의 멍해를 매면 멍해라는 거는 소와 수레를 연결해주는 게 멍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성도들이 멍해를 통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소가 수레와 멍해를 매면 무겁겠죠. 수레가 무거우니까 끌어야 되니까. 그런데 나랑 연결되면 너 완전 편해진다. 나의 멍해는 가벼우니까. 나의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그러니까 내 짐은 정말 가볍고 내 멍해는 쉬우니까 나랑 연결만 되면 너희는 갑자기 무거운 짐 끌고 다니던 소에서 갑자기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런 안식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나의 멍해를 매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라. 바로 안식 들어간다. 차가운 쇠공으로 살아갈다. 뜨거운 쇠공과 만나서 자 보세요. 차가운 쇠공을 뜨거운 쇠공 옆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전도될 거 아니에요. 차가운 쇠공이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친 물질의 얘기지만 영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같이 타올라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타올라요. 성령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그러면 자기도 자기 내면에서 불씨를 찾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타올랐구나 하는 거 알게 돼요.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이 성자니까 예수님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해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과도 연결되면서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자 성부 하느님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계속 연결해야 되나요? 나도 타올랐는데 타오른 정도가 레벨과 달라요. 그러니까 연결하셔야 되는 게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부를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 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그 영역을 예수님은 이미 구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부이기 때문에 성자는 성자와의 연결 속에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자가 중생의 리더인 거예요. 백성의 리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 중에 리더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12장 갈게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제자들이 시장에서요. 안식일날 그런데 문제는요. 안식일날은 뭐 하면 안 되는데 정해진 게 있어요. 율법에. 그거 외에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먹었다는 거예요. 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리대인들이 보고 바로 욕을 한 거죠. 어떻게 못 배워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로 규정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이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느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자기와 자기의 동료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진설병 어떤 빵 같은 걸 먹었다는 거죠. 그걸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에도 안식일날 급할 때는 이렇게 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또 안식일날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제사장들의 경우에는요.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식일날에 어떤 일은 해도 된다라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 규정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이거는 이제 구약에 있는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하는 것 안식일날 그런 것보다 훨씬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삭 까먹은 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안식일날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거 챙겨 먹은 게 제사 지내는 짓거리보다 훨씬 귀한 짓인데 지금 너네가 이거 좀 먹었다고 안식일날 지네들은 제사 지낸다고 뭐 하면서 그건 허용하면서 이거 안 된다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한 거죠. 바리세파들은 율법에 하지마? 저건 아니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니네는 니네의 그 의견은 성령을 거쳐 나왔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거쳐 나온 의견이냐 이거예요. 그냥 그렇죠? 성령을 거쳐 나온 게 아니죠. 그냥 율법만 거쳐 나온 거죠. 머릿속에 있는 율법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율법에서 하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넌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빡빡 치시는 거예요. 죄인? 네가 성령을 알아? 지금 네가 하는 소리 성령이 하는 소리야. 네가 율법 보고 하는 소리야. 이 얘기죠. 니네가 열심히 율법의 근거로 읽는 성경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했는데 제사 지내는 거는 이렇게 안식일에서 빼주고 이렇게 배고파서 먹는 거는 지금 안식일에 걸린다고?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간 거예요. 당시 지식인들로서는 쇼킹한 얘기죠. 생각을 안 해봤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요. 율법 지상주의자들이 살고 있는데 양심 지상주의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 율법 어겼어. 아니 난 내 양심에선 자명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야 너 지금 큰일 났어. 하느님이 준 율법을 어겼어. 아니 난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이 양심을 통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둘이 대화 안 됩니다. 이런 대화에 불통해요. 지금 바리세파와 예수님 간에서는 계속. 그 상황이 이해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그렇게 정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죄 없는 자한테 너 죄인이란 이딴 소리 안 했을 것이다. 이런 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사실 나다. 이 얘기를 갑자기 밑도 끝도 끝도 끝이 하니까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가면 대화가. 안식일은 뭘까요? 너 안식일을 리드한 안식일이 뭔지는 아냐 하는 거죠. 원래 안식일에 추수를 하면 그 죄가 꽤 큰 거예요. 그래서 바리세파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준 율법 외에도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세한 율법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따졌던 건데 바로 예수님이 공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뭘까요? 원래 안식일은요. 성령 안에서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쉬는 날이잖아요. 그 쉬는 날에 인간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쉬겠다는 하나님을 닮아서 나머지 요일간 천지창조하듯이 일상에서 창조를 하나님 자녀니까 창조를 하고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쉬자는 날이에요. 충전하자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취지는 그냥 그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 안 하는 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일반인은 그걸 못 하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해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제도화해 준 거예요. 안식을 도와주려고. 그런데 제도화를 하면 꼭 지랄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누가 안 쉬면 때려요. 원래 그러죠, 여러분. 오늘 휴식. 그런데 누가 일하려고 그러면 이제 잡아다가 너 왜 쉬는 날인데 너 혼자 튀냐. 이게 율법의 함정이에요. 제도화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 날 배고파서 오죽 먹었다가 욕먹는 죄인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아니라 자비, 사랑이 근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첫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 제일 잘한 양반이 누구죠? 성자죠. 성자가 안식의 뜻을 알지 니네들이 무슨 안식을 아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안식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안식의 뜻을 알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지 율법 들고 가지고 남을 정제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배고픈 사람 안식일이건 아니건 배고픈 사람 뭐 먹이고 아프다는 사람 고쳐주는 게 안식일의 뜻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너무 막 나갔나요? 성경에 없는 말을 있어요. 뒤에도 이런 유사한 말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입니다. 늘 안식일이에요. 성자는 이런 얘기에요. 성자,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왜? 세상에서는 안식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해요. 성자는. 세상 안에서 성자가 안식해버리면요. 이런 물건에 안식하면 펜 오타쿠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여성 안에서만 안식하면 이제 아주 호색한이 돼요. 호색한. 다 뭐인가 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자는 어디에 안식해야겠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돈, 여자, 명예, 권력이 좋아도 인간이니까 끌려도 근본적으로 어디에 안식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성자는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성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참뜻을 성자라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식이니까 일하지마 그래서 일 안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안식하고 있나요?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쉬시듯이 쉬고 있나요? 아니죠. 저는 성자라야 알고 있고 성자는 뭐까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건 꼭 육체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요. 자, 영혼이 하나님 안에 안식해버리면 성자만이 아는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쉬라고 외치질 않아요. 오늘은 휴일이니까 보시하지마.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 양심은. 여러분 양심이 그런 적 있나요? 누구 막 길에 넘어졌는데 아이고 오늘은 안식일이라 널 못 도와준다. 미안하다. 내일 넘어졌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너랑 나랑 악연이다. 뭐 이러고 지나가실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율법은 그러지 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양심이 그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양심은. 도와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 말씀만의 안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빨리 도와야 돼요. 지체 없이. 이 당시 바리세파와 예수님의 엄청난 시각차입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서로 전혀 다른 견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도 병고치다가 또 지적당하고 그런다. 예수님은. 병고치는데 또 와서 따져요. 안식일 날 왜 이럴 하십니까? 넌 죄인이다. 아버지를 물러보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진다니까요. 바리세파가.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전문가인 것처럼 굴어요. 불효자들이 진짜 효자한테 와서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효도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때 누가 전문가냐는 거죠. 실제로 성령 안에 안식한 존재.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니네가 무엇을 알겠니?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얘긴요. 니네가 무엇을 알겠니? 기분 나쁘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인데. 사실 그 양반들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고 지식인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막 서울대 교수님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자기가 몇십 년 그리고 그 선배들의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지고 지식을 축적해 왔는데 갑자기 어디 천 어부나 할 일이지 와가지고 계속 아버지는 이래 뭐 이러고 또 무시못하는 게 병을 고쳐요. 병도 고치고 말이 들으면 또 힘이 있어요. 혹 한단 말이에요. 듣다 보면 끌려가지 말자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랑할 것들을 계속 곡 씹었겠죠. 안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내 스님이 아까 참 어린 아이들 그런 거 저런 거 없는 가진 거 없는 순수한 사람들한테는 이 진리를 드러내 보이시고 내가 똑똑하다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그 고집을 집착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진리를 숨기셨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 느낌 오시죠?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도를 논한다는 기분이 드시기를 바라요. 살아있는 성경 강의가 되려면 그래야겠죠. 성경만이 아니라 저는 제 모든 강의 불경이고 뭐건 가장 이 시대에 다시 복원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니까 성경 강의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실감나게 하려고 불경하다 이러지 마시고요. 실감나게 좋은 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끝이죠. 지금 우리가 이해가 돼야죠. 자 또 12장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예수님이요. 바할 세부리라 귀신의 왕이 바할 세부리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고쳐주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 의심해요. 저거 혹시 귀신의 왕 아주 마왕 바할 세부리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는 게 아닐까? 일단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지금 교회 분들하고 누가 좀 신통하다 그러면 마귀 짓이 아닐까? 라고 일단 의심해 보는 거죠.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그럼 마귀 아닐까?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차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스스로 내분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내분나는 동네는 망할 거다. 그런데 귀신의 마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있으면 서로 분쟁하는 거니 귀신의 나라 망하게 생겼구나. 아주 조롱이죠. 이게 말이 진짜 조롱이잖아요. 내분나는 나라 망하겠구나. 바할 세부리 내가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 냈으면 아주 귀신 나라 망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내가 바할 세부리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귀신을 쫓았다면 성령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된 거죠.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정말 예민한 감각으로 읽어내시면서 강조합니다. 성령의 뜻으로 귀신을 쫓았으면 양심 세력이 욕심 세력을 물리친 거죠. 양심 세력이 비양심 세력을 물리친 거죠. 그랬다면 천국이 이미 너희한테 임하였느니라. 내가 만약에 마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으면 그건 귀신간에 내분났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 구절도 하나 있었군요. 내가 바할 세부를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령의 힘으로 쫓아낸다면 인정해라 천국 온 거다. 좀 비약 같지만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이 구현됐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이라는 거는 그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우리 성령 자체가 천국이고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된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에 연계해 있다고 여겨지는 천국.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지상에 임한 천국입니다. 하늘에서 처럼 지상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천국을 말하는 지상의 천국은요. 결국 성령의 뜻은 하나예요. 성령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성령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곳.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령 자체가 천국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데는 성령밖에 없죠. 그런데 하늘의 연계에는 성령의 뜻이 지배한대요.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마귀가 더 힘을 갖고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의 힘 결국 비양심입니다. 나 살겠다고 남 죽이는 그 마음 마귀 심보를 몰아내고 성령의 힘이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아주 시스템까지 다 지배하게 되면 천국인 거죠. 구성원들도 양심을 따르게 되고 사회 시스템도 양심을 따르게 되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 즉 개나리 폈다. 봄 온 거다. 봄이 다 온 건 아니지만 봄이 완연한 건 아니지만 봄 왔다. 인정해라. 이거죠. 너네가 지금 비방했는데 니네 말이 맞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천국 왔다는 거 인정해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천국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은 이미 왔다. 라고 얘기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아직 안 왔다.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다면요. 예수님한테는 이미 개나리는 폈는데 완연한 봄은 안 왔다는 의미고 개나리 폈다는 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 한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혼 육에서 우리랑 똑같은 지상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영혼 육에 성령이 구현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통해 지금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 이 관점이 확실하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 하나 쫓아낸 걸 가지고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안 와닿겠죠.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예수님한테는 그 관점이 확고하다. 천국 왔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한 사람한테서 이루어진 건 모든 사람한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지금 천국이 왔다. 지상에 있는 한 사람한테 천국이 왔다. 모든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 관점에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 아시겠죠. 천국이 왔다.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너희가 지금 이렇게 비방질 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그런 거는 용서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그대 안에 있는 신성인 성령을 모독하면 그대는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거예요. 구원받을 유일한 통로인데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게 니네가 성령을 비방해버리면 끝나. 천국 안 와. 끝나. 지옥과고 끝나. 이 얘기고요. 또 이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즉 성자를 욕해도 괜찮아. 성자를 욕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어. 하지만 성령을 욕하면 용서받을 수 없어. 예수님을 비방해도요. 자기 안에서 성령을 찾으면 성자를 이해하게 되면 용서받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본인 안에 있는 성령과 화해하지 못하면요. 용서받을 길이 없죠. 성자를 알아볼 길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죠. 도마보금에는 하나 더 나가요. 사람 대신 누굴 넣었냐면요. 성령을 성부를 넣어요. 그러니까요. 성부를 비방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왜? 그대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중에 성령을 알아볼 테니까. 성자를 비방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성령을 깨치고 나면 성령이 강림하고 나면 성자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비방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노답. 성부성자를 알아보는 것도 성령을 통해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알아보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비방하면 노답. 답이 없다. 이렇게 되게 강렬하게 얘기하세요. 도마보금에 대한. 같이 구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이제 참았던 욕이 나가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욕할 때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욕하세요.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아, 너희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지? 아주 비방이죠. 너희는 악한데 속에 악이 꽉 차 있는데 밖으로 어떻게 선이 나와?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다. 선한 사람은 속에 선이 꽉 차 있으니까 선한 게 터져 나오고 악한 사람은 속에 악이 꽉 차 있으니까 밖으로 악만 나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반드시 너희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악으로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한 일을 비방했잖아요. 지금 성령이 병을 고쳤는데요. 저거 악마가 한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요. 자기랑 정교 다른 양반이요. 어떤 신성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요. 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성령을 알아? 저거 마귀 짓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짓거렸다간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비방한 게 돼서 여러분의 성령하고도 끊깁니다. 종교가 다르면 다른 성령이 붙거나 마귀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성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계신지가 드러나요. 이 우주는 한 성령이 다스린 한 성령이지 두 성령이 없고 교회에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사람만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지독한 편견입니다. 모든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화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슬람만 해도요. 이슬람은 예수님이 인정하죠. 하나님이 예언자로 다양한 존재를 보낸다는 걸 믿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예언자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는 공자나 단군 같은 분도 기타 예언자의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아는 이슬람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밌죠. 하나님의 메신저는 다양하다. 우리가 모르는 메신저가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이슬람 욕만 하지 마시고 그런 정신은 배우세요. 이슬람 보다 더 무서운 편견과 아집을 가진 전제로 교회 다닌 분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는 왜 성령을 자기들이 감히 성령을 한정 지으려고 그래요. 성령을 알아서도 아니고 자기들이 아는 교리 체계를 가지고 율법에 메여서 예수님한테 지적당하는 바리세파랑 똑같죠. 교리에 메여서 자기들이 들은 교리에 메여서 성령을 재단하려고 하시면요. 여러분 큰코닥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오늘 이 정도 얘기할 텐데 아무튼 예수님 말씀 재밌죠? 제가 어떻게든 실감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